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흥미진진한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어딘가에 몰입하게 되어서 최면 상태에 빠져있는 무의식적인 각성 트랜스 상태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이렇게 최면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은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 비테일은 단 한 줄의 문장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꽂히는 글쓰기에서 말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사업가나 마케터에게도 정말 필수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글쓰기는 많이 하죠. 당장 지인들과 카톡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글쓰기는 살아가면서 필수이며 인생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꽂히는 글쓰기에서는 매력적인 문장을 쓰기 위한 최면 글쓰기를 소개하는데요. 셰익스피어나 에거서 크리스티도 이 최면 글쓰기를 접목해서 독자들을 각성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집중력을 높이고 마치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집중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최면 글쓰기라며 저자는 말합니다. 절판되어서 중고가로도 비싸게 거래되다가 이번엔 나비의 활주로에서 재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꽂히는 글쓰기 한 번 들어보세요. 최면 글쓰기는 설득력이 있다. 누구든지 최면 글쓰기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설득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의사인 내 친구는 환자들이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과식 습관을 가진 이들은 과식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글쓰기를 통해 환자를 설득하는 몇몇 원리를 알았더라면 대다수 환자들이 그의 조언을 따랐을 것이다. 굳이 글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최면 글쓰기 원리를 그대로 차용했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저널리스트, 이메일 작성자, 웹사이트 작성자, 블로그 작성자 등도 최면 글쓰기를 이용하여 장시간 독자의 관심을 잡아들 수 있다. 이 책을 잘 활용하면 당신의 글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 정보 과잉 시대에 나만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최면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최면 글쓰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실려 있다. 어쩌면 독자들은 책을 읽는 내내 가벼운 최면 상태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최면 상태의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이전에 의식하지 못했던 것, 즉, 각성 트랜스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최면 글쓰기에 숨겨진 메커니즘에 경각심을 갖게 되며 본인의 글쓰기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멋조록 이 책을 좋은 용도로 사용해 주었으면 한다. 누구든 자신의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 그런 시도는 꿈조차 꾸지 말아야 한다. 최면 글쓰기는 잠재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설명을 원하는 윤리적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글쓰기다. 어떤 독자들은 내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 그런가 하면 마케팅의 최면을 활용하는 방식에 불만을 표하는 독자들도 있다. 그들은 최면 글쓰기가 글쓰는 사람의 선택권을 없애며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한다. 어쩌면 당신도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면은 결코 선택권을 빼앗지 않는다. 아무리 최면을 걸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최면이 유도하는 지시를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가령 내가 제안하는 모든 것을 당신이 구매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10중 8구,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마케팅 전문가인 내가 최면을 걸어도 결국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면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가 아니다. 치과의사, 일반의사, 심리학자들은 이미 최면을 활용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로 미국의학협회에서는 최면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아직도 최면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일종의 최면 상태인 문화적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최면이란 무엇일까? 최면에 대한 나의 정의는 누군가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재미있는 영화나 책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근사한 세일즈 레터나 구매 상담 혹은 광고문도 마찬가지다. 물론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심리 조작이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는 최면성이 아주 강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녀의 음악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다빈치 코드의 저자 댄 브라운의 소설은 최면성이 강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책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해리포터는 지구촌 곳곳을 최면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책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최면 글쓰기는 사람을 통제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신과 같은 능력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마케팅 부문에서는 최면 글쓰기가 당신의 강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질 나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최면 글쓰기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케빈 호건의 말을 들어보자. 최면은 여러모로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 게다가 비즈니스맨이나 마케팅 전문가에게는 고객이 아닌 경쟁자보다 앞서가는 결정적인 강점을 제공한다. 당신은 최면 글쓰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도 더 원활하게 해준다. 하지만 결국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 무엇도 판매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조 피테일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최면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장면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당신은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헤아릴 때 당신의 눈꺼풀이 점점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점점 무겁게 최면을 생각하면 십중팔구 이런 장면을 상상할 것이다. 최면은 누군가의 마음 특히 무의식을 특히 무의식을 이완시켜 그 후 그 후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는 잠의 신전 자매 신전에서 병든 사람을 치료했다. 로마인을 비롯한 많은 고대인은 언어를 사용하여 주문을 걸었다. 또한 타인의 몸에 손을 대고 그 사람의 몸속으로 자기 에너지를 이동시켰다. 1756년 최면술의 아버지로 알려진 프란츠 안톤 메스머가 살롱을 개설했다. 그곳에서 환자들은 신체 일부에 영향을 주는 자석을 몸에 붙였다. 나중에 파리로 이주한 메스머는 자신의 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는 최면술 자체를 이용하진 않았다. 그 대신 무언가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환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1784년 루이 16세는 위원회를 발족시켜 메스머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벤저민 프랭클린 라 기우틴 앙투안 로랑 라부아지 등이 위원회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상상력을 지닌 자력이 모종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메스머의 자석 치료 이론은 신뢰를 잃었다. 르 마르키 드 피세그르는 자력이 치료사의 마음속에서 생성되어 손끝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된다고 믿었다. 그는 이 방식을 통해 잠든 환자를 자신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841년 영국의사 제임스 브레이드는 라 풍텐이라는 프랑스인의 최면술을 목격했다. 거기서 강한 인상을 받은 그는 자신의 치료 행위에 최면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렌시트 케이스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최면 수면으로 유도했다. 환자들은 최면 상태에서 그의 암시를 받아들였다. 브레이드는 신경 수면이라는 용어를 고안했는데 이는 그리스의 자매신 히프노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것이 최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다. 브레이드는 트랜스 상태와 마을을 통한 암시를 믿었기 때문에 자력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다양한 수술을 위한 마취에도 최면을 활용했다. 1884년 프랑스의 앙브로와즈 오기스트 리보 박사는 암시에 의한 최면 상태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88년에는 파리 출신의 베르넨 교수가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두 사람은 자력 효과를 반박하는 저서인 암시로부터를 출간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들은 최면이 전쟁 신경증 피해자들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빌 헬름 슈츠 박사는 자율훈련이라는 체계적인 최면술을 고안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밀터 에릭슨이 최면과 정신의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최면이 심리상태이며 누구든 즉각적으로 또 빈번하게 최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에릭슨의 발자취를 따라 최면은 의사 심리학자 사업가 나아가 영업사원과 마케팅사원이 활용하는 유용한 기법으로 발전했다. 최면은 자기수양과 자기개발의 용도로도 활용되었다. 최면은 치료법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스트레스 통제 스트레스 관련 장애 친철시 불안 마취 산부인과는 물론이고 공포증과 불안증 여타 의학 및 심리장애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적인 최면 술사는 물론 치과의사 일반의사 치료 전문가들도 최면을 사용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의학 협회는 최면을 정식으로 인가했다. 최면은 심리장애와 신체장애 등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최면 글쓰기 그러나 위 내용은 최면 글쓰기가 아니다. 당신은 독자들을 잠들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최면 글쓰기란 너무 매혹적이어서 거부할 수 없는 글쓰기를 의미한다. 지면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글쓰기이자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고 효율적이어서 글을 전부 다 읽게 만드는 글쓰기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읽은 것을 기억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글쓰기이다. 최면 글쓰기는 주문처럼 마음을 사로잡고 기억에서 잊히지 않으며 숨겨진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독자들을 잠들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지 않은가? 살면서 한 번쯤은 최면 글쓰기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지나 책에 완전히 몰두한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보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적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 당신에게 고함을 질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적이 있지 않은가? 완전히 몰입하여 만사를 잊은 적이 있지 않은가? 사실을 말하자면 당신은 최면에 걸린 것이었다. 셰익스피어도 최면 글쓰기를 사용했다. 물론 셰익스피어 스스로 이런 명칭을 붙이진 않았지만 말이다. 피터 브라운의 저서 최면을 일으키는 뇌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템페스트 도입부에 최면 글쓰기를 사용했다. 그 작품은 난파를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그 때문에 독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이처럼 주의를 끄는 것이 최면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셰익스피어가 바로 그렇게 했다. 그 장면 이후 대화로 이어지는데 독자는 주의를 기울여 그 대화를 경청한다. 이것이 최면 명령이다. 브라운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 스토리는 400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감동을 주고 있다. 어느 날 나의 독자 중 한 명이 최면성 있는 책을 읽고 금연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앨런 카해져서 손쉽게 금연을 이르게 하는 방법이 실제로 사람들을 각성시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을 했다. 그 책을 거의 다 읽을 즈음에 비흡연자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금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건대 앨런 카해 최면 글쓰기는 아주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금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친구들은 존산호의 요통치료를 읽을 때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단지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통증의 트랜스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실제로 요통이 약해지거나 치료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다. 나 나 역시 산호의 신작 분열된 마음을 잃는 동안 유사한 경험을 했다. 전통의학의 힘을 믿는 단계에서 무의식의 힘을 믿는 단계로 옮겨가는 듯 했다. 이것이 바로 최면 글쓰기의 힘이다. 만약 당신이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고 싶다면 최면 글쓰기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글쓰기를 변화시킬 원리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 비디오 영화 등이 관심을 끄는 시대인 만큼 독자를 잡아들 수 있는 글쓰기법을 배워야만 한다. 최면 글쓰기 개념이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잡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메모 편지 광고 보고서를 쓰는 것은 물론 책까지 집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면을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기로 탁월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경쟁자를 압도하고 독자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글쓰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능력을 갖추면 더 많은 성과를 올리며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최면 글쓰기는 영향력 있는 성공적인 글쓰기로 당신의 강점이 될 것이다. 최면 글쓰기는 조작이 아니라 소통이다. 당신의 잠재 고객이나 구매자들이 당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최면 글쓰기의 핵심 개념은 당신이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사람들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개념이 더욱더 명확히 다가올 것이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은 그 사람에게 그 무엇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스스로 깨우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갈릴레오 시작 나의 목표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최대한 간결하게 지면에 옮기는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혹자는 나를 최면 글쓰기의 창시자로 여기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내가 최초로 책을 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 자료를 통해 최면을 걸 수 있도록 글쓰는 방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잭 런던 마크 트웨인 셜리 잭슨과 어니스트 헤밍웨이 의 글을 읽고 웃고 울면서 나는 그들의 능수능란한 언어구사 능력에 무릎을 치며 탐복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글쓰기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위대한 작가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철자와 어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위대한 작가들과 달리 형편없는 글을 쓸 뿐이다.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나는 로버트 콜리어나 브루스 바튼 그리고 존 캐플스가 작성한 세일즈 레터도 읽었다. 그들은 경제적 불안기임에도 불구하고 잠재고객의 관심을 유도하여 구매 행위를 이끌어냈다. 나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이 유명한 카피라이터들은 어떻게 고객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까? 어떤 식의 글쓰기를 사용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한 걸까?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수년 동안 나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영문학과 미국 문학은 부전공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나다니엘 호손 허먼 멜빈 잭 런던 마크 트웨인 윌리엄 사로얀 등이었다. 나는 글쓰기를 위해 노력하면서 소설과 희곡과 시를 썼는데 제법 소질이 있었다. 발표한 작품도 여러 편이 있다. 1979년에 휴스턴에서 연출된 로버트 인터뷰도 내가 쓴 희곡으로 제1회 휴스턴 극작가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작품이다. 수년 후 나는 카피라이트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인쇄된 마케팅 책에서부터 절판된 수집봉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무엇이든 읽었다. 특히 로버트 콜리어 레터북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존 캐틀스의 작품들은 내 시야를 넓혀주었다. 나는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 세일즈 레터를 작성했다. 가끔은 쓰라린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눈부신 성공을 거둔 적도 많았다. 가령 소트 라인과 도스 프로그램을 위해 작성한 당시의 세일즈 레터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다. 결론적으로 이 두 세계를 경험한 나는 훗날 최면 글쓰기로 이름붙은 글쓰기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이 하룻밤에 얻은 결실은 아니다. 최면 글쓰기의 비법이 무르익기까지 어원 20년의 세월이 걸렸으니 말이다. 무한 판매력을 읽은 후 비로소 나의 작업은 완성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최면 글쓰기의 시발점이 되는 책을 지필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휴스턴에 있는 회의실에서 그 책을 팔았다. 나중에 그 책이 나의 첫 전자책이 되었다. 지금은 꽃이는 글쓰기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다. 일반적으로 최면 글쓰기는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글쓰기를 말한다. 최면학자들은 이를 각성트랜스라고 부른다. 존 버튼은 자신의 저서 최면 언어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를 최면 상태로 유혹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인의 최면 상태로 유혹한다는 표현이다. 당신은 글을 쓰지만 자칫 사람들을 지루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지루하다면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의하는 최면 글쓰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최면 글쓰기는 잠재고객들이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심리상태에 이르도록 의도적으로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카피라이터와 마케팅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내가 구사한 글쓰기 유형은 주로 세일즈를 위한 것이었다.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도록 그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글쓰기이다. 그렇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나는 결과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나마나 당신은 세일즈를 위한 글쓰기 방법을 알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읽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솔직해지자 당신은 잠재고객이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글쓰기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주수를 하거나 약장수처럼 가짜 약을 팔고 싶진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을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도 마찬가지다. 최면 글쓰기의 효과를 입증한 애거서 크리스티 추리소설가 애거서 크리스티는 정말 독자들에게 최면을 걸었을까 2005년 12월에 방영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저명한 과학자들이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80권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독자의 뇌에서 화학적 반응을 유발하는 단어를 작가가 규칙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애거서 크리스티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연구에서는 크리스티의 소설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그녀가 사용한 단어와 구문과 문장을 분석했다.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그녀가 사용한 문장이 쾌감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대중이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녀의 작품을 반복적으로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크리스티은 최면요법사와 심리학자들이 구사하는 것과 유사한 기법을 문학 작품에 사용하고 있었다. 독자에게 최면을 일으키는 이 기법을 통해 최면 글쓰기의 원리가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크리스티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문들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의 수치를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나는 오랜 기간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특정한 단어와 구문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반응한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이를 근거로 세일즈레터와 웹사이트의 글쓰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무튼 에거서 크리스티가 자기 책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게 하려고 최면 글쓰기를 활용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에거서 메리 클리리사 크리스티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소설가 일 것이다. 그녀는 영어로 20억 권이 넘는 소설을 판매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분명 최면 글쓰기는 그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크리스티의 글쓰기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겼다. 최면을 거는 방식으로 크리스티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나 구절들은 쾌감을 유발하는 뇌부위를 자극했다. 조지 조지 가푸너는 자신의 저서 표준 심리 요법과 공인받은 최면을 위한 최면 기법에서 특정 단어들이 사람들을 최면 상태로 빠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내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는 단어와 구절들은 이미 마케팅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단어와 구절들이 구매활동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단어와 구절들을 알고 있는가? 십중팔구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최면 글쓰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는 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독자들은 읽고자 하는 욕구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책을 잘 활용하면 최면 글쓰기를 통해 잠재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애거서 크리스틴은 최면 글쓰기를 이용하여 대중이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책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오직 단어만 가지고 잠재 고객들이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이 책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다. 최면 글쓰기란 무엇인가 최근 나는 세계적 규모의 최면술 회의에서 강연을 했다. 전 세계에서 모인 2천명의 최면학자들이 최면 글쓰기 강의를 듣기 위해 회의장을 찾았다. 나는 최면 글쓰기가 일종의 각성 최면 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했다. 원래 각성 최면 1천명은 1924년 웨슬리 웰스가 고안한 용어로 1929년 이상심리학 개론을 통해 처음 발표됐다. 웰스는 의식에 있는 수면 상태의 최면과 깨어있는 집중 상태의 최면을 구분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 누군가 눈을 감고 있긴 하지만 깨어있는 상태를 전통적인 최면이라 생각한다면 웰스가 주장하는 최면은 눈을 뜨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최면의 암시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훗날 데이브 엘먼은 자신의 저서 최면 요법에서 각성 최면을 트랜스 상태 없이 최면 효과를 얻을 경우 이것을 각성 최면이라 한다. 라고 정의했다. 각성 최면은 마술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다. 흥미진진한 영화에 몰두하거나 재미있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또는 몇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 당신은 깨어있는 각성 트랜스 상태에 빠진다. 각성 트랜스 상태에서는 주의를 집중한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집중하되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다.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당신은 가벼운 트랜스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각성 트랜스라고 부른다. 1956년 익명의 최면학자가 자신의 유명한 통신 판매 강좌인 다이나믹 스피드 최면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당신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정신적 이미지로 그들을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최면 글쓰기 이다. 물론 독자와 내가 원하는 최면 글쓰기는 판매에 초점을 맞춘 글쓰기이다. 그래서 나는 최면 글쓰기를 이렇게 정의한다. 최면 글쓰기는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생기는 심리상태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최면 글쓰기는 일종의 각성 최면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자신이 읽은 것에만 몰두하는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하는 글쓰기이다. 최면 글쓰기는 정신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는데 적절한 단어를 구사하면서 트랜스 상태를 유발한다. 그러면 대중은 특정한 웹사이트나 이메일 또는 세일즈 레터에 유독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최면 글쓰기를 구사한다면 독자들의 구매 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최면 글쓰기의 사례부터 살펴보자. 우선 눈앞에 마사지 펜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자. 기본적으로 평범한 펜이지만 피부에 대고 누르면 마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펜을 판매하려면 카피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다음은 웹사이트에서 마사지 펜을 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제품 설명 자체적으로 마사지 기능을 갖춘 독특한 금속 볼펜 견고한 금속 구조 매력적인 디자인 특허를 받은 마사지 기능 리필 가능한 잉크 배터리 포함 이것이 과연 최면 글쓰기일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제품에 관한 이 설명은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이 이런 사실들에 딱히 관심을 보일만한 이유가 없다. 지루함만 느낄 뿐이다. 다음은 마사지 펜을 가지고 재기발랄한 카피라이터들이 작성한 카피다. 상상해보세요. 셔츠 주머니에 앙증맞은 마사지기를 담고 다니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피곤한 근육을 달래고 긴장을 풀어주는 미니 마사지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은 마사지기에 펜이 붙어있고 배터리로 가동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당신이 만나게 될 것은 단순히 머리에 마사지기가 달린 미니어처 모형이 아니라 최고의 기능을 가진 첨단 제품입니다. 세계 최초로 마사지 기능을 갖춘 펜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최면 글쓰기일까? 당연히 최면 글쓰기다.